자 55차시 상공업진흥과 경제적 구급운동에 힘쓰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전차시 진단평가부터 보죠. 1번 강화도 조약의 체결로 부산원산 인천에는 외국인과의 무역을 허용한 개항장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혹은 개항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항도시에 마련된 무역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들이 거류할 수 있는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생활할 수 있는 범위 거류지라고 하고요. 이 거류지 안에서만 무역이 가능했기 때문에 거류지 무역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2번 1905년 백동화 엽전 등을 일본제일은행의 새 화폐로 바꾸기 위한 정책 화폐 정리사업입니다. 자 1904년에 1차 한일협약 체결로 파견된 재정구문 메가타 다네다로가 이 화폐정리사업을 주도를 했죠. 화폐정리사업 자체도 시행을 했고요. 당시 한국의 화폐주조기관인 전한국을 폐쇄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야 개념정립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상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다. 여기서 상권은 장사할 수 있는 권역 범위 이런 걸 얘기하죠. 이 상권을 수호한다 라고 하는 이 시기는 보통 앞선 영상에서 1번 2번 시기입니다. 자 1번은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 상인들이 진출한 것이고 자 두번째 이 시기는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체결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 상인이 상권 경쟁을 하는 시기죠. 자 요 두가지다. 자 배경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 상인들에 대한 내지통상이 허용되어서 조선인들의 상권이 점점 침탈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내지통상이 허용된 것 언제입니까? 자 청나라는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체결 이후에 그리고 일본은 좀 디테일하게 나가자면 조일수호조교 부록을 체결할 때 딱 개항장으로부터 10리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놨었는데 나중에 이것을 50리 100리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자 두번째 상권수호 노력이야. 그래서 이런 상권침탈 확대 관용에서 버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업을 전담하는 회사 상회사를 설립했다. 자 상회사를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개항장의 객주라는 상인들이죠. 원래 객주는 개항장에 있었던 외국 상인과 내륙에 있었던 조선 상인을 연결하는 단계의 역할을 하는 상인들이었죠. 특히 이 개항장을 중심으로 무역이 펼쳐졌을 때 요 시기에는 객주가 역할을 하는 것이 많았는데 이 객주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상회사로서 1880년대 초가 되면 대동상에 장통상에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되면서 외국 자본과 경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조선의 대상인들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운송을 위해서 증기선을 구입했던 경강상인 그리고 직접 수출입 유통에 참여했던 개성상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선 후기부터 전통적으로 활약했던 조선의 상인들이죠. 그래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외국 상인들과 맞서서 경쟁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 자 일부 상인들은 철시투쟁을 벌였죠. 일종의 파업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저 외국 상인들 갈 때까지나 장사 안 해라고 파업을 했던 것이죠. 또 시전 상인들이 대규모로 모여서 단체를 조직합니다. 황국 중앙 총상회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도 세계사를 배웠을 테니까 중세 유럽에서 상인들이 그들의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름의 길드를 조직하잖아요. 상인들도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하고 외국 상인들로부터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협력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황국 중앙 총상회 1898년입니다. 자 보통 황국, 황제, 황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대한제국식입니다. 지금 보면 대한제국 선포 이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근대적 기업 육성 자 첫 번째로 은행을 설립합니다. 각종 금융업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업, 상업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이제 은행을 설립해서 이것들을 관리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대자본을 운용해서 우리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은행 설립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은행,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다에서 운송을 하는 해운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죠. 해운회사, 대한협동우선회사, 인천우선회사 이런 회사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직조회사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기는 면직물을 만드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외국 상인이 우리나라에 진출했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건 쌀이 많이 강제로 유출이 됐던 것하고 그리고 면직물 산업이 붕괴했던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직조회사들이 설립이 되고 있다. 종로직조사, 한성재직회사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근대적인 직무를 만드는 직기로 생산을 확대하였다. 그 외에 상업과 무역업회사들도 이렇게 설립이 되었는데 이런 이런 회사들이 있다 정도야. 이 이름을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이런 게 있구나 잘 보면 되고요. 이런 특히 상업회사나 무역업회사는 조선욱이 독점적 도매상인이었던 도구의 연장선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황실이 특정 도구회사 설립을 허가하고 서포트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특정 물품의 독점 영업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황실의 영업세를 납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와 한계가 있는데 나름 근대적인 산업자본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아무리 그러한들 이 외국의 자본침투에 맞서기는 다소 역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부의 지원정책이 부족해서 제대로 성장하는 건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방공령의 실시가 있습니다. 방공령 배경 보시면 일본으로 곡물 수출이 늘어나면서 조선의 곡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1통상장증을 개정해서 곡물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 곡물 수출 금지 조항 이것이 방공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곡물 수출을 허용했던 조약이 뭡니까? 바로 조1무역규칙이었죠. 자 이 조1무역규칙에서 곡물의 수출입을 허용했고 그리고 그 양의 제한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고 실제로 정치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임오군란 당시 하측민이 많이 가담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쵸? 자 조1통상장증을 개정해서 곡물 수출 금지 조항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 이거는 어쨌거나 우리에게 나름 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었는데 이것만 일본이 허가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방공령 뿐만 아니라 관세 조항도 우리가 얻습니다.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반면에 일본이 어떤 이득을 가져간다? 최해국 대우를 얻게 되죠. 자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방공령이라고 하는 것은 곡물 유출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이었는데 이 조항이 신설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조선의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 시행을 해서 많이 막았다라는 것이죠. 보면 70여 차례나 방공령을 발동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히 함경도와 항해도 관찰사가 이 방공령을 선포한 사례가 있었어. 자 그런데 이것이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적 분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 어쨌거나 일본의 상인들이 조선에서 쌀을 사갈 때 쌀을 사서 일본에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상인들도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업무가 있단 말이야. 자신들이 언제까지 뭘 팔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곡물 수출 금지 조항을 만들 때 1개월 전에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할 것이라는 것을 단서를 넣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중앙정부에서 다시 일본정부로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 1개월 전에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거 불가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 수출 안 해? 아 근데 왜 1개월 전에 안 해서 우리 상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어. 너희들 이거 보상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외교적 분쟁으로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국채보상운동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제의 금융지배에 따라 우리가 많은 나랏빚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갚자라는 거야. 자 차관의 이유라고 되어있습니다. 차관은 국가에서 돈을 빌린 것을 의미해. 그럼 우리가 왜 돈을 빌렸느냐? 왜 빚을 줬느냐? 일본의 막대한 차관 도입에 강요가 있었습니다. 화폐정리 사업이라든지 정부의 부채정리, 수리토목공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강제로 거의 반강제로 돈을 빌리게 했다. 그래서 나랏빚을 갚아서 우리가 경제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자 했던 것이 국채보상운동입니다. 1907년이고요. 자 일본으로부터 강제 도입한 차관을 갚아서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자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끔씩 사용하는 예시인데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돼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 못해. 특히 학생 때는 부모님의 말을 너무 잘 들어. 안 들으면 용돈이 끊겨. 경제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예속되어 있으면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독립을 하려면 경제적인 예속 벗어나야 돼. 나랏빚 갚아야 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갚자라는 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됐고요. 그리고 확대되면서 서울에서 국채보상기성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근검 절약할 수 있는 금연 술을 줄인다든지 금, 은, 폐물을 헌납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전개하고요. 일제가 탄압을 하면서 결국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신문사에 홍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신문이 대한메일신보라는 신문이었어요. 다른 신문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제의 탄압을 많이 받았고요. 이 대한메일신보는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쉽게 터치하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과 함께 이 대한메일신보를 관리하는 것이 양기탁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메일신보가 전국적으로 발행되면서 국채보상운동을 홍보를 했고요. 이 신문사에 성금을 보내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일본이 양기탁에게 성금 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움으로써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진의가 의심받게 되는 것은 저 신문사가 돈을 떼어먹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국채보상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구국운동의 성격을 띄고 있다. 경제적으로 나라를 구하자라는 얘기고요. 이때 모였던 금액은 어떻게 활용되었느냐? 1920년대 민립대학 설립운동으로도 이 성금이 연계가 됩니다. 됐죠? 자, 자료학습 보고 끝내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지금 회사가 얼마나 많이 설립되었느냐 그 현황이야. 주로 상업회사 운수업회사들이 많았다. 자, 그리고 그게 기타 여러가지 있죠. 가보개혁 직후에 동학농민운동이나 청일전쟁 등으로 회사 설립이 위축되었다가 대한제국 정부의 식산흥업정책 입니다. 자, 식산흥업이 무엇이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 한자 한 말이라 그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거 생산하는 이런 설비, 공장 이런 것들을 식, 심다라는 의미야. 산업을 심고 흥하게 만들어야 된다. 부흥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기술교육, 각종 은행 설립, 회사 설립 이런 걸 지원하는 역할, 정책이 일부 등장했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국채보상운동의 배경을 정리해보자. 국채 1,300만원은 대한제국의 보존 혹은 멸망에 직결된 것이다.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금연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이 매달 20전씩 모은다면 1,300만원 모을 수 있다. 출처, 대한매일신보라는 것도 잘 기억해주세요. 나랏빛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되었고 한성에서 조직된 국채보상기성회를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도 혹시나 김광재, 서상돈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문화 파트입니다. 근대문물의 유입으로 생활양식이 변하다 살펴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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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